모든 출발 준비를 마친 스타트 앤 지금 바로 출발 플래시 방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 고 플래시 방방 플래시 방방 플래시 방방 야호 플래시 방방 야호 신난다 재미난다 플래시 방방 플래시 방방 하하 야호 하하 야호 모든 다같이 환방 플래시 방방 앞에 있는 손잡이를 비밀고 다빈고 위로 가보실게요 퀴리 미키 퀴리 미키밍이 우뀴 미키밍이 가방 플래시 방방 1, 2, 1, 2, 3, 4 휴리 위에 앉을 엄지공주는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한 번 더 점프 두 번 더 점프 세 번의 점프 타임 잡 잡 그렇다 한 번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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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엄지공주는 전체 왕장 신나는 오바룹으로 올라갑니다 플레시밍팡 최고의 높이 3.5m 아파트 위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이 바로 플레시밍팡의 하이라이트 황팡 플레시밍팡 야호 플레시밍팡 아쉽지만 여기까지 였습니다 흰색이 완전히 멈춘 다음에 안전벨트 풀어드릴게요